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갑자기 온풍기를 틀어야 될 정도로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날씨가 아주 공기도 많이 차고 또 어느 지역에는 눈도 많이 내린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갑자기 차가워졌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스럽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건강을 챙기게 되면 저절로 몸 건강은 따라오지만 그래도 이 마음의 법문을 듣고 또 마음 공부를 하는 걸 통해 마음 건강도 챙기시고 또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좀 많이들 하시고 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첫 번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서 몸 건강을 좀 챙겨야 또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니까 또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보면 먹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을 몸에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먹기보다는 조금 이제 자연과 가까운 음식들 그런 것들을 좀 먹고 하는 걸 통해서 몸도 마음도 이제 아울러 좀 건강하게 이렇게 챙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이 병이 나기 시작하면 몸도 병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이 마음의 뭐랄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사실 삶이라는 것이요. 내가 어떤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실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잘 살고 있어. 내 인생은 그동안 참 힘들고 못 살았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공적이고 나는 부자고 가난하다거나 또 나는 젊다거나 늙었다거나 나는 아프다거나 아프지 않다거나 또 지금 현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거나 살만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 다 내 인생은 이래 하고 딱 정해놓고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다들 뭔가의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요. 진짜 내 인생이 그럴까라를 한번 의심해 봤냔 말이죠. 내 인생은 진짜 힘든 인생일까. 나는 내 인생이 정말 힘들게 살았다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지만 진짠가? 내가 생각했던 그 인생이 이렇게 삶에 허덕이고 살던 이 인생이 정말일까 하고 의심해 봤냔 말이죠. 이 부처님 말씀은요. 좀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 내 인생은 원래 그래요. 스님 제 인생은 원래 힘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원래 이렇게 좀 힘든 곳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참 힘들고 막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굳게 믿어왔지만 그것이 혹시, 혹시 생각이 만든 세계가 아니었나를 한번 의심해 보란 말이죠. 우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생각이 만든 세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의 세계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내 인생이 힘들어요. 실제 내 인생이 괴로워요. 그렇게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원이 있어요. 회사원이 회사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윗사람들이 너무 나를 막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랫사람까지 나를 무시하고 경쟁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진급하면 다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업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막 하루하루가 회사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냐면 아침에 회사 갈 때 있잖아요. 뭐 갈 때 그 이전에 눈을 딱 떴을 때 눈을 뜨자마자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난 지금 회사 가야 되는 거지 눈을 뜨자마자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만나서 상담했었던 어떤 분은 정말 그러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공포감이 막 옥죄에 온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가 하고 여쭤봤더니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내 인생에 막 펼쳐질 것 같고 힘든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옥죄우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짠지 아니면 생각이 만든 건지를 명확하게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이 마음 공부는 이 마음 공부는 관념적인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또 뭐 마음 타령하려고 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마음 타령이 아니라 진짜를 진짜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진짠지 아닌지를 명확히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를 명확히 보지 않고 그냥 대충 보면서 회사 생활이 힘드니까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드니까 난 힘들어. 난 24시간 힘들어. 그게 진짜야.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진짜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실은 뭡니까? 그 괴로움이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지금 눈을 떴을 뿐이에요. 눈을 떴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그냥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은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방에서 지금 누가 나를 욕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냥 일어났으면 기지개 켜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밥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가 힘들어요? 그냥 일어났으니까 세수하고 이빨 닦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가려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 동안 어떤 분은 그러시거든요. 출근과 퇴근 시간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막 하는 분들을 봤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백미러로 이렇게 저 뒤에 오후에 퇴근할 때 그 작은 창 백미러로 뒤에 노을이 딱 지는 이 도시의 풍경이 보일 때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활기찬 모습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막 살아 움직이는 활기찬 모습 속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는 이 장엄한 아름다움이 막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힘들게 출근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막 바쁘게 힘든 곳으로 전쟁터 같은 곳에 막 경쟁하듯이 저렇게 달려가고 있구나 참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내려고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아침을 맞이하는 이 활기찬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전쟁터 같은 곳에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맞을까요?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자기 생각 속의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눈부시게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도 생각이고요 나쁘다라고 보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좋게 보려고 애쓰거나 나쁘게 보려고 애쓰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라는 거죠. 실상을. 진짜를 깨워서 한번 보자는 거죠. 깨워서 보자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생각에 빠져 사느라고 생각이라는 잠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분별이라는 망상에 잠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나요? 내 인생은 아름다웠어. 내 인생은 힘들었어. 라는 게 생각 속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 인생이 진짜 그랬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인생이 펼쳐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생각이 그렇게 믿고 나면 세상이 진짜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사실 아무리 힘들었다는 사람도 잠깐잠깐 좋은 일 없나요? 너무 배고프다가 너무 배고프다가 잠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잠깐 행복하거든요. 또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따뜻함을 느끼거든요. 힘든 일 있을 때는 괴롭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를 만한 내 생각 속의 관념 관념이 세상은 힘든 곳이야라는 관념을 너무 크게 내가 쥐고 있으면 좋았거나 나빴던 거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나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인생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진짜를 덮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분별이라는 생각이 우리 인생을 완전 뒤덮어왔던 현실이에요. 그렇게 뒤덮어오고서 세상이 이런 곳이라고 나는 착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식했을 뿐인데 하늘은 구름이 파란 구름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구름이 떠가고 있고 저 멀리 숲과 빌딩들이 있고 사람들이 걷고 있고 그것 또한 분별이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그대로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짜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지금 여기 정말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이 화면을 바라보면서 아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구나 스님이 강의를 하고 있구나 그걸 나는 듣고 있구나 이거는 생각이죠. 나는 불자야 나는 법문된 사람이야 이거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있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지금 제가 잠시 침묵을 하면서 있어 보니까 미세한 기계음 같은 것도 살짝 들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주변에 공기 적절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적절한 공기도 느껴져요. 제가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으니까 손을 모으고 있다라는 이것도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앉아 있는 이 의자와 제 몸이 이렇게 붙어있는 접촉의 감각도 느껴지고요. 발바닥의 느낌도 느껴지고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라는 이 존재감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그것은 분별할 게 없어요. 그냥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판단을 잠시 멈추고 판단을 잠시 멈추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진짜를 진짜와 한번 뭐랄까 맨 느낌으로 만나보라는 거죠. 접촉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만들어내던 세계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명상이거든요. 생각이 만든 세계 속에서 세상은 좋은 곳이야 나쁜 곳이야 나는 힘들어 괴로워 나는 지금 남자야 여자야 나는 부자야 가난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 I am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있는 있음의 감각 속에 잠시 이렇게 있을 때 정말 내가 남자라는 게 느껴지나요? 그게 생각되나요? 그건 생각이죠. 생각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을 때 진짜 남잔가요? 남자가 느껴지진 않아요. 그거는 벌써 한 생각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숨을 쉬고 있을 때 분명히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이 알아차림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라는 건 또 생각이에요. 분별이에요. 그냥 이 운동성이랄까 이 변화 우리가 공기라고 호흡이라고 이름 붙인 무엇인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것만이 진실이죠. 그리고 내가 내 눈이 세상을 본다라는 건 분별이죠. 진짜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겠어요? 그냥 이 보고 있다라는 이 알아차림이에요. 이걸 보고 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과거에 옛날에 배워왔던 컵이라고 이름 붙인 그 개념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과거에 배워왔던 이름 개념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컵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것뿐이잖아요. 컵이라는 이름을 빼고 여기 안에 들은 것은 물이고 마실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다 분별이죠. 그걸 빼고 그냥 그냥 여기에 어떤 일이 있냐는 말이에요. 이건 컵이다. 이건 책이다라고 하는 건 분별이잖아요. 근데 이 분별은 우리는 이렇게 이건 컵인 줄 알고 책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 갓난아기 같으면 이걸 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걸 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진짜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도 진짜인 것은 갓난아기에게도 진짜인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한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진짜인 것만 진짜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는 안다. 어른들끼리는 안다. 이런 건 진짜라고 할 수 없어요. 어른들끼리만 아는 분별이죠. 갓난아기는 이게 컵인 줄 몰라요. 책인 줄 몰라요. 그러면 갓난아기에게도 지금 여기에 진짜 있고 나에게도 진짜 있는 거 그게 진짜예요. 나머지 분별입니다. 그러면 갓난아기가 이렇게 있다면 갓난아기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뭐라 되나요? 뭐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것도 이렇게 흔들고 아니면 이렇게 모빌이라 그러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인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아주 천진한 눈빛으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 저건 무슨 색이고 저건 무슨 인형이니까 좋은 거고 저건 무슨 인형이니까 나쁜 거고 아 이게 한 바퀴 돌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천진한 눈빛이 생각하고 있는 눈빛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그냥 본다는 이 사실 본다라는 이 알아차림 그거잖아요. 그거 그 아이가 이걸 보고 이걸 눈앞에서 이렇게 한 번 돌린다고 해서 컵이라고 분별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냥 이걸 봄이에요. 그냥 본다라는 이 사실만 진실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이건 컵이니까 얘기인데 뭐 내 가방 예를 들어 보사님들 같으면 뭐 내 아이가 첫 월급 탔다고 아니면 내 이번에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엄마한테 선물해 준 가방이다 혹은 뭐 명품 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명품 가방을 딱 보면서 괜히 보기만 해도 기쁘다 할 수도 있겠죠. 명품 가방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사람들 많은 사람들 처음 만나러 딱 갔는데 제가 어떤 젊은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엄마들이 엄마들이 자신을 만나러 딱 오면 이게 뭐 자기 느낌이 그렇대요. 느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보고 나를 판단할 것 같대요. 괜히 그래가지고 엄마들 면담하는 날은 막 비싼 가방 명품 가방을 딱 갖다 책상에 딱 올려놓고 면담을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분별 아니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을 보고 분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 명품을 입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부자겠구나 하는 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겠구나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나를 무시하겠구나 괜히 이렇게 쉽게 말해 위축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거짓을 따라가면 분별을 따라가면 그런데 분별을 쫓아가면 아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사니까 난 언제쯤 저 비싼 집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분별을 따라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자고 일어나는데 뭔 그런 분별이 필요합니까? 분별을 따라가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취사 간택하게 만들어요. 분별이 분별은 좋다 나쁘다라는 구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분별로 바라보면 좋거나 나쁜 옳거나 그런 크고 작고 잘났고 못났고 능력있고 능력없는 두 가지로 분별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쪽은 취하고 싶고 실은 쪽은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는 잘났어 못났어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야 도움 안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제 진짜의 세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분별의 세상 속에 갇혀 있어요. 그 분별에 내가 만든 무승자박이라고 하죠? 포승줄도 없는데 내 스스로 그 분별의 포승줄로 나를 묶어놔버렸어요. 난 힘든 사람이고 회사는 괴로운 곳이야 라고 그러면 분명히 나는 회사에서 퇴근했어요. 퇴근했는데도 마음은 퇴근하지 못해요. 퇴근해서도 계속 회사 걱정 집에 가서 아내와 자식이 그 천지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마음이 우울해요. 잠잘 때도 우울해요. 왜? 평소에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니까 분별에 빠져 있으니까 꿈도 우울한 꿈을 꾸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려워요. 회사 가는 게 두렵고 분명히 나는 운전을 하고 회사를 가고 있는데 주변은 그냥 있는 이대로가 드러나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분별된 세상 내가 분별한 세상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 이런 비유를 좀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이렇게 분별에 빠져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에 빠져 있다가 여러분들 가끔 여행을 자꾸 가고 싶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번씩 아주 많이 다니는 분들이 요즘에는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보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앞전에 있던 절에서도 우리 보사님들께서 성지술래 좀 가자고 해외 성지술래 좀 한번 가자고 그래서 어디 갈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안 가본 데가 없으신 거예요. 중국, 일본, 인도, 티베트, 스리랑카 안 가본 데가 없이 거의 1, 2년에 한 번씩은 늘 가보셨다 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비유를 든 거예요. 회사 사람은 내 삶 전체가 그 회사의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아이가 고3 수험생인 엄마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고 있는 엄마가 있다 한다면 그 엄마는 내 아이 공부에만 내 모든 생각이 거기 막 이렇게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아이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 하고는 잘하고 있나 공부는 잘하고 있나 집에 와 있어도 내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금만 쉬고 있어도 좀 있으면 들어가서 공부 시작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 너 공부 안 하니 하는 생각 이번에 성적 잘 나올까 이런 생각 이번에 대학을 잘 갈까 이런 생각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 그 엄마의 온 신경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왜? 내 의식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못 봅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내 의식은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갇혀 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의식이 감옥에 갇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감옥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아이의 공부에 매립돼 있으면 몰입돼 있으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아이의 성적이 뚝 떨어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거사님들이 예를 들어 진급에 지금 올해 내가 진급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면 온 천지 진급 생각밖에 없어요.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는 이유는 뭐냐면 일상에서 늘 어딘가에 우린 갇혀 있거든요. 내 삶은 힘들어 난 우울해 나는 공황장에 빠졌어 이런 모든 게 내가 갇혀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에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문득 여행을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가 갇혀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가서 잠시 이걸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쨌든 4박 5일 여행을 간다 5박 6일 여행을 간다 하면 그 5일 동안은 여기 생각을 다 잊기로 작정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갇혀 있는 사람은 그걸 떠나질 못하죠. 아예 그런데 이걸 딱 비우고 며칠 동안 떠난다고 하고 떠나는 거니까 일단 비행기 타러 가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일단 여기는 저절로 이렇게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일상적인 분별에 갇혀 있는 의식이 저절로 내려놔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즉 머리 중심의 삶에서 머리보다 조금 더 진짜와 가까운 가슴으로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해요. 온통 생각 속에 갇혀 살다가 이제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 평소에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을 많이 하고요. 훨씬 더 아름다워요. 똑같은 여행지인데 제가 강원도 고성 속초에 살아보니까 속초 사람은 속초 앞바다 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 별로 안 해요. 서울 사람이 속초에 잠시 왔을 때 아름다워 죽어요. 맨날 바닷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거 맨날 보고 있겠습니까? 안 봐요. 이게 머리가 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는 감각이 잦아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 삶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머리 중심의 삶을 분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가슴으로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맨 느낌으로 분별하기 분별 이전에 그냥 직접적인 삶과 마주하는 시간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사는 게 습관이 되어왔단 말이에요. 자꾸 여행을 가고 싶은 이유가 한편으로는 그래요. 여행지에 가면 다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 현실을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만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이렇게 생각 속에 갇혀 있다가 문득 눈앞으로 오면 문득 진실 속으로 오면 이게 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속으로 딱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이 봄 속으로 분별되기 이전에 그냥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 분별 이전의 자리에서 보고서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건 더 가지 하지 이 분별 말고 분별 따라가는 취사관댕 말고요. 그냥 지금 여기서 순수하게 나를 깨어있게 하는 나를 살아있게 하는 보는 걸 통해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걸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 깨어있잖아요. 듣는 소리들이 빵빵거리는 소리든 위에서 꿍꿍거리는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TV 소리든 내 뱃속에서 꼬르륵하는 소리든 내 목소리든 남들의 목소리든 갓난하기 울음 소리든 듣기 좋은 음악 소리든 내가 분별했을 때는 다 이건 좋고 저건 싫죠. 분별을 쫓아가면 특정한 소리 때문에 정신병이 온다니까요. 중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이 오듯이 분별을 따라가기 이전에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들을 뿐이에요. 들을 뿐 볼 뿐이고 그냥 뿜뿐 뿐이라는 말이죠.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삶이 진짜를 만나기 시작하면 진짜와 접촉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접촉하거나 분별을 접촉하지 않고 진짜와 마주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에게 없는 행복의 조건을 더 많이 찾아내도록 가르치기보다는 이미 있는 행복을 더 깊이 누리고 느끼며 감사하도록 가르쳐보라.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이의 가치가 판단되지 않도록 하라. 머리 중심에 경쟁하는 삶보다는 가슴 중심에 감동하는 삶을 선물해 주어보라. 우리들은 주로 이렇게 분별하는 머리 중심의 삶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뭐랄까 결과 중심의 삶 머리 중심의 삶은요.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를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항상 뭐랄까 결과 중심의 삶을 강요해요. 그래서 빨리 공부해라.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야 돼. 그리고 공부 많이 했어? 그래서 몇 점 나왔어? 학교 가서 시험 봤어요? 그리고 몇 점 나왔어? 축구 했어요? 몇 골랐어? 오늘 뭔 일이 있었어요? 재밌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땠어? 결과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지혜로운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명상이란 이름을 빼고 명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혜를 저절로 가까워지게 하는 진짜와 접촉하게 하는 진실과 마주하게 할 수 있는 분별이 아닌 무분별지를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맛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 머리를 써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 너의 가슴을 한번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시험 봐가지고 오늘 어땠어? 못 봤어요. 그러면 아 못 봤어? 혼내거나 이런 결과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시험 못 봤다고 네가 느꼈구나. 못 봤다고 느꼈으면 그때 기분이 어땠나? 어땠어? 많이 힘들었겠네 그러면 야 그러면 너 못 봐가지고 막 충격받았겠네? 그래서 어땠어?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못 봐가지고 내가 어땠나? 그 마음과 잠깐 내가 어땠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지? 그 순간에 내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것과 잠시 접촉할 수 있는 시간 오늘 내가 운동했어요. 아 운동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신나는 운동하면 어때? 막 신나겠다. 몇 골 넣었어? 이걸 물어보기보다 아 그때 그렇게 친구들과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놀았으니까 그럴 때 기분이 어떠니? 아빠 엄마는 너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친구들과 그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너도 참 즐거웠겠다. 얼마나 즐거웠어? 그러면 자기가 정말 즐거웠던 그 현실 그거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제가 전에 잠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부터 모이라를 해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다들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산에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 선생님 덕분에 정상에서요 전부 다 말문을 막혀가지고 말을 잇고서는 서로서로 우리끼리 이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해본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와 정말 이래서 산에 오는구나. 이야 이 부모님들이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산에 갔구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와 이 아침에 떠오르는 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해와 마주하는 이 느낌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어. 하면서 아이들 중에 하나는 눈물을 훔치더라니까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라니까요. 그렇게 이 가슴과 접촉하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가슴이 조금 더 분별해서 멀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여기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 그런다고 해요. 병원에서 두통이 있는 사람에게 의학적으로는 두통이 없는데 두통이 있다고 막 해서 괴롭다는 사람에게 요즘엔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불교의 명상이요. 실제 병원에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유럽 같은 데서 천여 곳 이상의 미국에서만 천 곳 이상의 병원에서 마음챙김을 통해 병을 치유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두통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의사가 그럽니다. 두통이 있을 때 잠깐 얼만큼 아픈지를 이렇게 느끼게 해요. 그 통증과 접촉하게 만듭니다. 아프니까 화가 난다, 짜증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걸 유의, 조작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잠시 마주하도록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두통이 아프면 1부터 10까지 통증을 매겨봐라. 가장 아플 때가 10이고 좀 덜 아플 때는 1이라고 생각했을 때 1부터 10까지 통증을 하는데 섣불리 숫자를 세지 말고 잠시 1분도 좋고 2분도 좋으니까 잠시 내가 얼만큼 아픈지를 가만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과 잠깐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지금은 10 해서 체크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10 적고 좀 있다가 또 한 1분 2분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얼만큼 아픈지를 접촉하게 해요. 그러고는 아 지금 8 지금은 7 그렇게 한 10번 이상 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통증과 마주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누구나 떨어진답니다. 즉 통증이 왔을 때 그 통증을 도망치려고 하거나 통증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통증은 나쁜 거라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분별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내가 벗어나려고 하거나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잠시 유보한 채 그것과 잠시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다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삶과 접촉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어난 이 진실 지금 통증이 일어났다면 그게 진실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진실과 마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진실을 놓치는 이유는 분별 생각을 믿고 생각을 강화시키고 그 생각이 만들어낸 거짓된 환상의 세계 자승자박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생각이 만든 가상현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는 기쁘지 못한 겁니다. 나는 지금 회사에 없어요. 퇴근했어요. 그랬는데도 회사가 힘들기 때문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내 눈에는 직장 상사가 없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 아들과 따뜻한 지금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지금 만나고 싶은데 아빠 엄마와 그 생각 판단을 넘어서서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때 엄마 아빠는 자꾸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해요.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그래요. 분별 판단을 넘어서 있으니까 그냥 그냥 내 가슴을 열고 싶은 거예요. 뭘 원하겠어요? 판단해주길 원하는 게 아니죠. 아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상담해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나 오늘 학교 갔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왜 친구랑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 그 나쁜 놈이야 뭐 내지는 판단하거나 단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랬어?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참 아빠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아팠겠어 그 아이의 마음을 반영해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판단 중지 판단하지 않고 이게 지관이거든요.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그냥 보아주는 거예요. 멈추고 보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관이 바로 자비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멈추고 잠깐 지금 여기에서 그 아이를 그 아이의 가슴을 그냥 이렇게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이는 부모님에게 마음을 열어요. 세상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는 친구 옆에는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반영해주는 친구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비춰줬을 때 그냥 그걸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친구 그게 가장 좋은 친구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지혜와 가까우니까 판단 분별과 먼 거니까 무분별지와 가깝거든요. 무분별지가 바로 반야지혜거든요. 이 반야지혜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걸까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그냥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들을 단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지금 여기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어디 저 시골 마을에서 마을 무슨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숲길 걷기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 마을에 도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농촌 체험을 한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숲길 체험을 하면서 뭔가 좀 전해주고 싶은데 마을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명상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우리가 자연과 함께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이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고 해서 잠시 가서 좀 숲길에서 어떻게 명상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이 명상을 몇 시간 말씀드렸더니 이분들이 아 이 숲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지만 우리는 이 숲길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생각을 잠시 판단을 멈추고 그냥 그냥 이 숲속에서 잠시 생각을 멈춘 채 그냥 바라보고 그냥 이 숲이 주는 이 내음을 맡을 수 있구나 비가 오고 난 뒤에 이 숲이 이 침엽수림이 우거진 곳에 이렇게 있을 때 그분은 그곳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한 향기가 나는 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당신이 그곳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각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현실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있는 눈앞에 현실과 진실과 마주하기 시작하면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가 저만치 물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행을 떠났을 때 그 평화로움 그 고요함 그 자유로움 그 걸림없는 그것이 그냥 문득 눈앞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여러분 이 공부 마음공부는 뭐냐면요 마음공부는 뭐냐면 생각 속에서 막 이 일 저 일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속에서 이 일 저 일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빠져 살다가 문득 생각과 분별 번뇌 망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여기 진짜 있는 거에 잠깐 접촉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요 그러면 오롯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게 진실 이것만이 진실이잖아요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도 분별이고요 그냥 이 변화 이 움직임 이게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이 알아차려지는 것들에 그냥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릴 뿐인 거예요 보이는 것을 분별하지 않고 들리는 소리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것과 잠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다 보면 10년 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 갈 것 같던 사람이 그냥 그 소리를 소리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과 같이 있어주기를 선택하고 나서 그 문제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도 해요 우울증을 겪던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생각 판단 이걸 다 내려놓고 보니까 아 스님 이게 내가 공황장애가 아니었네요 우울증이 아니었네요 그건 언어고 개념일 뿐이었네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뿐이고 나는 그것과 그냥 잠시 같이 있어줄 뿐이었네요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난 우울증이야라는 라벨을 다 떼버리고 그냥 그 우울함이라고 내가 이름 붙였던 이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그 감정과 같이 있어줬을 뿐인데 왜 왜 이 거칠었던 문제들이 가벼워지죠 문득 문득 일이 없어져요 문득 이 모드가 탁 전환되는 것 같은 말하자면 여기 도시에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도시에서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있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가 문득 모드가 바뀌어서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면서 바닷가 푸르른 바닷가에 너무 자유로움 속에 고요히 있는 것 같은 이를테면 문득 이 자리로 돌아오면 눈앞으로 돌아오면 실상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일이 없어집니다 아 내가 분별을 쫓아가니까 그 허상 속에 내가 또 허우적거리고 있었구나 그냥 일 없는 자리 이것이었구나 하고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분별을 쫓아다니던 것들을 문득 문득 지금 이 자리로 지금 여기로 이렇게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 공부고 살아있는 삶 속에서의 어떤 명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드리슨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하십시오